우리 인간사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가는 정이 있어야지 오는 정이 있는 것처럼 어떤 기브앤테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기브앤테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에 관계없이 아니 도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다함이 없는 제한됨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이 흥청망청한데 사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인 예수님을 꺼내놓은 날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 심장과 같은 내 아들을 꺼내서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 못 박기 위해서 보내신 날 그날이 성탄절인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심장을 꺼내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를 바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의 관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착고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저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의 깊이에 있어서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좀 교회에 비하면서요 제가 조금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교회에 비하면서 조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적으로 또 이번 삼박사일에 할 내용들을 개요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댔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면 아마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오해 우리의 편견 우리의 불신이 우리를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우리를 그런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불신 가운데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어둠의 영 사단의 영 거짓의 압인 이 사단에게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사단은 이 거짓의 압인 사단은 이 거짓말쟁이인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막탄을 뿌려서 뿌옇게 만드는 것처럼 이 참된 진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뿌옇게 만드는 이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런 미혹의 영들을 내오쳐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진리의 성령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의탁하면서요 또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이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의탁하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쓰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갖는다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얽매이지 않는 메인바가 되지 않는 그 자유로운 삶이 그렇다고 해서 크리천이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바올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우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 방종으로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얽매였던 것 속에서 참 진리를 아는 자유함 풍성함 풍성함의 누림의 삶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방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도려 우리는 더 진리로 인한 성숙한 삶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수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이거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회를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런데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유다의 모든 사람 사마리의 모든 사람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병을 고쳐주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문득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이 특정한 자신의 제자들 열두 명만을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게 주신 일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면서 공생회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저들이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콰이타임을 쭉 하다가 저한테 참 너무나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도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갖고 사역을 했다면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일이 뭘까 내게 주신 일 그런데 제가 내게 주신 일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성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하나님 나라 넷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타고 운명적으로 나는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것이다 누가 저한테 목사하라고 강요하거나 또 병에 걸려서 어떤 기적을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대에 가서 저를 헌신하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처음 설교를 언제 했냐면 1975년도에 제가 처음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1975년도에 마포중앙교회의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증가해서 예수미들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구원 초청을 하고 했던 그 사역이 저한테 처음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1975년도부터 시작해서 군대 가서 아까 제가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저는 일빵빵 보병이었어요 이렇게 탄약 창고를 지키는 보초병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어 주시면서 제가 군종사병이라는 것을 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 연대급이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군목이 아니면서 군종사병으로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수요 예배 또 심지어는 군대에서 금요철화도 하고요 그리고 수련회도 하고 그 다음에 유년주일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장교 부인들을 통해서 여전도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런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제가 91년에 일본의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 대학생들 또 유학생들 캠퍼스 사역들에 좀 주력을 하다가 2002년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중국당에 가서 지금은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단임하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에 간 지 6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살든 목회자로 살든 나는 내게 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사람들을 기르는 이 일 이게 내게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복음을 증거했느냐 이 지구촌에 있는 66호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했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하이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필연이에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어떤 목적과 교육을 갖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번 이 삼박사일에 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려고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이 삼박사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만남을 갖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수에서 저는 오늘 이 순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국의 좋은 명설교가들이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좋은 설교들을 여러분이 좀 자주 들으시고 또 그런 책들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삼박사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엄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속에서 제 인생의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저의 인생의 삶을 누비며 지나가시면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저를 깨닫게 하시는 때로는 거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회 예배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하는 내용이 강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강의를 목적으로 전제를 해서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제 인생 51년의 제 인생의 삶의 신앙생활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책에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것이 제 인격과 제 삶에 소화되어져서 한 바퀴 이렇게 굴러서 나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주어졌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3박 4일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간증자로 온 것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삶에 소화되어졌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제가 간증자로 어떤 내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을 단순히 서술하는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분이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동일하신 주님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조금 먼저 살았고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가 터치되어지고 깨달았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도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객관적인 원리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한다라는 신앙생활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인격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항상 검증되어야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생활은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단이라든지 잘못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계세요 여러분 건강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내가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해가는 그 하나님을 신학이라고 하는 건강한 바른 신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늘 검증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집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삶에 주관적으로 제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객관적인 원리로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바른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그런 그 객관적인 원리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박 4일의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선을 모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번에 수련회 강사 그분이 참 말씀이 좋았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참 훌륭하고 그분은 어떻고 이런 어떤 사람에게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가 끝났을 때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더 시선과 마음이 모아져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빚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누려지고 이 진리가 더 확대되어지고 더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실지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이 신학적인 객관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간증집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설명만은 아닌 운디드 힐러 이 부상당한 치유자처럼 여러분에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고린도 후서 1장 4절 고린도 후서 1장 4절 찾으신 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신이라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하여 또 다른 환란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제 인생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제가 어릴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제가 가졌던 신앙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는 제가 그런 보수적인 교단 속에서 자랐다는 것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교단에서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교회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못 배웠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저는 어릴 때서도 다녔던 교회 속에서 들었던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가르쳐요 내용은 잘 안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처럼 제창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내가 이렇게 멈추고 좌우하고 이렇게 어떤 말씀에 내가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가야 될지는 잘 몰랐던 교회야 그러면서 어떤 외형적인 엄숙하고 경건하고 뭔가 그런 어떤 보수적인 것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어지는 어떤 항목적인 것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교단 속에서는 누구든지 그리고 그런 것을 어기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거진 얘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니면 얘는 기독교를 포기한 아주 타락한 마귀 자식처럼 생각해야 될 때 했어요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될 때 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다 주일날 상거래를 한다든지 주일날 오락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술담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11조를 뛰어먹는다든지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물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인 예배당의 성전의 성물에 그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속에 신발을 신고 경박스럽게 초박초박 올라오는 그러면 이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것 같을 그렇게 벼락을 막는다는 말을 안 했지만 꼭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의 그런 교회 그래서 감히 감히 그래서 거기에는 여자는 못 올라오는 그래서 여자는 그 밑에까지만 이 밑에 이 한단에 내려가야지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는 하여튼 그런 것들 속에 이렇게 어떤 형성되어지는 그것을 또 굉장히 이렇게 무건적으로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일사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의 어떤 특성이나 우리의 어떤 문화의 생명을 걸고 있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니면 기도하면서 북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교회를 향해서 말세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으면서 북을 치냐고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기타를 들고 교회에 등장했을 때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정말 땅을 치듯이 정말 어떻게 해서 교회에 저런 기타가 들어와가지고 기타를 칠 수 있는 이거는 예배 시간이에요 또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오는데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 새벽에 그만 오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설교가 끝나고 통성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면 저희 교회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일어나요 가서 가서 이렇게 어깨를 여보 여보 조용히 기도해 하나님이 기막었어요 왜 그렇게 또 혼자만 기도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조용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뭐 흔히 불받았다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항상 소화기를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을 목숨을 걸듯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분위기와 그런 어떤 문화와 우리의 그 무건적으로 요구되어진 어떤 항목적인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그렇게만 섬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알겠던 그런 것들이 그런 율법에 메어있던 그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들에 메어있던 그래서 내 내면이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의 만남 그래서 그 예수님을 때로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알아가는 그래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들을 형성하는 그런 신앙을 잘 모르는 그냥 외형적인 그러면서 뭔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것에 그냥 따라갔던 그래서 함부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굉장히 그 참난한 아니 어떻게 이런 참남한 그런 질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부흥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고 좀 알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거기에 감히 한 거 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 속에서 그냥 이렇게 믿어야 되는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는 거지만 그런 교회 속에서 제가 다녔던 또 교회 속에서 그런 어떤 죄라고 하는 교회에서 항상 앞에 서서 어떤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실제 내면 속에서 짓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그냥 망가게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없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마치 교회에서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이 나는 이중인격자 같고 위선자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사람을 속이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교회 와서는 죄 안 짓는 사람처럼 그냥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그러나 정작 나 혼자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 계속 갈등하는 그리고 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러나 내 현실은 내가 원하는 욕구의 이상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 차이가 가져다주는 열등감 눌림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저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한번 밀어 주십시오 하여튼 하나님 좀 나의 인생을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뭔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넉넉함과 부러움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추구해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늘에서 뭐 이렇게 백만원짜리 수표를 떨어들인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에서 무슨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복권을 당첨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그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구하고 있지만 하늘은 고요한 그러면서 여전히 정통종합영어를 펴고 바려고 그래도 찾아야 될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근데 하나님 좀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석수학을 봐도 이게 어떻게 되는 하여튼 뭔가 거기에 응답이 없는 그런데 내 인생은 좀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그러면서 또 때로는 공부는 내 노력이 아니지만 어떤 운명처럼 주어진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고난의 문제 그 운명처럼 주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속에 찾아오셔서 여기에 그 수 없는 많은 의문의 시간들과 갈등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 사람 저 책 그래서 이 사람 저 책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책과 저 책 이런 강의 저런 강의 이런 여러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날 제 인생의 삶에 아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인가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런 면수 속에서 저는 부상당한 부상당한 이미 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면수 속에서는 부상당한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부터 치유되어진 그래서 치유되어진 이 부상당한 치유자로 저는 여러분한테 쓰기를 원하는 것들 그래서 저처럼 그런 아픔과 갈등 신앙의 고민과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의 삶의 간증이 아닌 객관적으로 그런 어떤 진리들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한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려가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그렇죠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 여러분 2007년도에 굉장히 중요했던 주저 중에 하나가 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이유든 아니면 어떻게 되었든 이미 형성 형성되어진 이미 형성되어진 컨펌되어진 것이 있어요 컨펌되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펌되어진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든 아니면 그렇게 배웠든 간에 내게 이미 형성되어진 선개념이나 선의식들이나 선행동들이 있어요 이미 그렇게 알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 것들이 이 컨펌된 것이 고착되어 있어요 고착되어 있으면 노상 나를 그렇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노상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것만 옳은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컨펌되었던 것들 속에서 내 자신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화가 되려면 나를 한번 리폼되는 개혁이 되어야 돼요 리폼이 되어야 돼요 그 리폼이 되려면 이 개혁이 되려면 리폼이 되려면 뒤집히려면요 인폼,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정보가 어떤 또 다른 지식이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또 다른 원리가 들어와서 이 컨펌되어있던 고착된 나를 갈등하도록 만든다든지 그것을 리폼, 이 리폼 개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폼물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온 것을 통한 열매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 변화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나를 리폼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진리의 말씀이 고착되어 있는 나의 과거의 신앙의 틀과 또 삶과 그런 의식을 리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들에 대해서 그걸 다 지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보류하시고 좀 놔두시고 제가 이번에 하는 논리대로 이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전에 들었던 말하고 좀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가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것하고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형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객관적인 이 인폼, 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컨펌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리폼시키는, 이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인폼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어떤 논리가 강한 사람에 의해서 설득되고 납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거기서 이 리폼이, 이 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그런 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고착되었던 생각, 사고, 신앙의 어떤 틀들을 리폼하는 뒤집는, 개혁시키는 그런 면 속에서 갈등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른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접근하려고 그러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원리와 카배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원리들 속에서 이 성경의 이 원리를 갖고 이 말씀들을 나눠가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마르코 노 후쿠인쇼 이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사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라 그래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특별히 또 공관복음이라는 마태마가 누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느냐 그것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려고 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성경 공부할 때 처음 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밥 먹고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작업들이 있느냐 뭐 이런 작업들이 이미 과거에 많이 했던 작업들인데 뭐냐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마가복음을 본 적이 있을까 마가복음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 마가복음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떤 영향을 받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 연구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신학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 갖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 속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라는 뭐냐면 공적인 생애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서부터 시작하시죠 30세가 되서부터 시작해요 왜 30세에서부터 하냐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30살이 돼야지 라비, 선생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사회적인 권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면 속에서 30살이 넘어야지만이 30살이 돼야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유다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30살이 되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요안입니다 자 왜 세례요안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는지는 내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세례요안에 대해서 아주 급박하게 이 마가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이 세례요안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요안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했으니 회귀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이 마가는 쭉 서술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 마태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1장 15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세일의 요한에 대한 사건을 조금 더 기록하고 예수님이 광래에서 시험받은 사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에 회귀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가 표현한 천국으로 표현했던 마가가 표현했던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던 지금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라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얼만큼 이야기하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정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래서 천국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하기도 하시고요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재팟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든지 또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든지 또 누룩과 같다든지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 같다든지 아니면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든지 또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든지 또 25장에 가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예수님 뭐 하셨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그 말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오늘 옆에 해설자 있죠 오늘 예수님 드디어 승천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 지금 승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지금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십니다 오늘 예수님 팬티가 하얀색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얀 팬티를 보이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어디까지 갔을 것이냐 그 질문을 머릿속에 갖고 예수님이 승천에서 지금 어디로 갔지? 계속 올라가면 대기권을 향해서 지금 진입하고 계신 예수님 예예 조금만 보면 저기는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예 공기 마찰에서 저러면 머리가 다 벗겨지겠죠 머리카락이 대머리가 예수님 대기권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금 대기권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정도면 숨이 어떻게 소흡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정도로 공기양이 굉장히 부족해서 예수님의 가슴이 십자가에서의 고통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안 보이시네요 어디까지 갔냐라는 질문을 그냥 머릿속에 남고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 땅에서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속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 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삽니다 예수님을 임금 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8장 12절에 보시면요 8장 12절에 보시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나가서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가르친 복음의 내용 주제는 뭐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1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또 사도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보면 에베석 교회를 가운데 속에서 사도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지금 사도바울이 에베석 교회 가운데 속에서 뭘 가르쳤다라 그러냐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에 여러분이 일단은 좀 머릿속에 이렇게 짚어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부활 승천 어디를 가고 계시냐 예수님이 대기권을 통과하셨습니다 어디가 그것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남겨놓고요 또 하나 남겨놓는 게 좀 이렇게 짚어놓고 갈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건면했는데 거기에 반응을 지금 누가는 이 사도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썼냐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다라는 표현을 순종치 않았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가 갖고 있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집 서당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가르쳤다 이게 사도바울의 가르침의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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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25절에 봐도요 이제 에베스 사람들하고 헤어지면서 25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고요 사도행전 28장 자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제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더라 자 여러분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치는데 일자를 정했대요 3박 4일 그의 우구하는 집 우리는 안성수양관 많이 오니 우리는 한 450명 500명 정도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기형이 아침부터 낮에는 쉬고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우리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마소서 그런데 사도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제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지금 사도바울도 수련회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30절을 보세요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위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사도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담대히 뭘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면 사도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뭐죠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하고 사도바울 빼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 다 가르침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니까요 사도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작 제가 기독교인으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간혹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듣기는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것은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교를 복학하면서 1982년도였어요 1982년도에 그때 마침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교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신약 성경을 신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의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눈이 번쩍 뜨면서 뭐 헤르만 리델보스라든지 뭐 게할드보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성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 사도바울의 가르침의 주제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성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갈등과 고민들 속에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무슨 어려운 아니면 또 새로운 신학적인 단어처럼 이렇게 혹시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성경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검에만 116회나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단어들이 116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72회나 사용했던 그러니까 지금 사보검소에 널려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느 좋은 곳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여러분 지금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이야기했는데 사도바울이 지금 3개월 동안 에베소서에서 가르쳤다 할 때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있냐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기독교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의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듣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천국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지금 번역 성경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 특별히 마태복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 말 하나만이라도 일단 안으면 돼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던 분 다시 천국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했던 천국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중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이미 알았던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조금만 되네 왜 그렇게 들었어요? 이미 알아들었어요 한 사람 있나?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저 형제가 더 옳다 요즘 이렇게 반만 든 게 왜냐하면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예외 한 번 더 사용된 것은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데 참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죠 자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어졌느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등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히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10개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 야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무금을 했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대에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발음을 우리가 나중에 찾아서 야회,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 아무도 발음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지금 이 여호와 라는 단어 야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세를 가다듬고 때로는 붓을 다른 걸로 갈아서 다른 걸로 바꿔서 쓰기도 하는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굉장한 경건을 표현했댔어요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러면 여호와 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고 하는 말에 대체어로 쓰여진 말이 있어요 그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아니면 한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울, 한울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탕자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기독교 전통 속에서 그냥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가 치는 곳에 들어가서 주염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어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배가 너무 허기져서 죽을 것만 같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거기서 일하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아서 배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면서 돌아와요 그 하늘이 누굴까요?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과 아버지 옆에 죄를 졌다 그러면 그 하늘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체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 왕국어법 그러니까 왕국어법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그걸 뭘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으로 알아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아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늘 그러면 우리는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하늘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으로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동양문학권에서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천 하늘 천으로 알아들는 거예요 하늘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적이 어디? 하늘 그다음에 나라예요 나라 나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나라라는 건 헬라어로 신약성에서는 바실레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구약에서는 말구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구약에서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 또 신약에서 바실레야라는 헬라어를 쓸 때 그 유다 사회나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던 그들의 개념이 뭐냐 이 구약에서 말구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왕적인 통치권이라든지 왕권을 어떤 왕의 치세를 이야기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저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통치한다 지배한다 어떤 왕권 치세 이런 역동적인 어떤 통치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나라 이 바실레야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늘 나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던 그때 당시에 그들의 시간적 지리적 인종적 언어적 정치적 종교적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단어의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그때 당시 1세기에 사용되어졌던 개념이 아닌 오늘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계라고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는 우리가 특별히 동양권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우리는 옥황상제가 있었어요 물론 중국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하늘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이 이 세상을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신에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떤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하늘의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영어권에서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어권에서도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스 킹덤 오브 헤븐니 이런 어떤 그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었지만 영어권에서는 우리 동양권만큼 그런 하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린 동양권이 이 중국 문화권 속에서는 훨씬 더 하늘에 어떤 의미들을 그런 신적인 의미들을 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또 이 동양권에서 우리의 생각은 뭐냐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그러면 일본 그러면 일본 땅덩어리 중국 중국 땅덩어리 한국 땅덩어리 이런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이 우리는 우리가 이 나라라는 단어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미 선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늘 나라 그러니까 저기 하늘 어딘가에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어딘가에 거기에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천국을 다른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죠 천? 천 뭐죠? 천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당 그러니까 이 집당자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래 저기 하늘 어딘가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선녀들도 있고 옥황상자도 있으면서 띵띵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신선 노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집 그런 데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그때 당시 제자들이 이 말을 하면 아마 까무라치고 기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개념으로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 예수님은 뭐냐 하늘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라는 말이 뭐냐 통치한다는 게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역동적인 왕권을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어떤 치세를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체어로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이런 면수에서 오늘 우리가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그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래의 뜻이 아닌 천국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의미를 그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게끔 되어졌어요 물론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수가 또 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 천국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만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으로만 알았지 그 단어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정말 개신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한국 기독교를 정말 이 개... 아유 정말 이... 그러면서 요즘 한국은 천주교는 굉장히 아주 좋은 고급 종교처럼 그리고 불교는 그 중간에서 어쨌든 그래도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스님도 천주교 성당에 가서 새로운 성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축사도 해주고 또 신부님도 절에 가서 그리고 또 비군이와 수녀님들이 같이 노래도 하고 이렇게 상호 종교의 대화를 이루면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개신교는 하여튼 지들만 옳다고 그러고 지들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쌈박질하고 어떤 중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 한국 사회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면수께서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은신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고 있는 이유들이 과연 뭘까 왜 이렇게 됐냐는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처음부터 천국을 번역 성경이었던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줬다면 똑같은 말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를 가르쳐줬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여러분 천국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서 가는 세계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현재적 삶이 강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죽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현재적 지금의 삶에 액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분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죽어서도 그분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아갈 것이냐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 앞에서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 앞에 어떤 자세로 설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물음을 갖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생략되어지고 우리는 천국 그러면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현재적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현재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요즘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냐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등한시하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듣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지금 천국이 어떻게 됐다? 천당이 뭘로 바뀌었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당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지금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 성경이 누구냐? 마태복음 때문에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 문화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말의 대체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우리는 이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게 잘못된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해하게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들어갈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럼 또 내려갔다 오면 또 저 가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다시 다시 잡아요 제가 지금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기 들어가셨어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 안에 미! 나 나 너희들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내려갔다 오자 자 제가 일찍이네요 제가 일찍이네요 나 너희가 어떻게 다 듣는지 알까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 너희들 안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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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전치사 헬라오의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져요 인으로 해석하냐 어몽으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지만 무슨 말이냐 어쨌든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안이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편안한 좋은 개념으로 우리 마음 그럼 불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었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말은 만약에 그것이 그 말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교 같은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희들 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그 주권이 내 안에 실현되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왕권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치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파라다이스 눈물이나 사망이나 고칸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만 그냥 그 좋은 곳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서 간다는 곳으로만 자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주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통치 주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 왕권 앞에 여러분이 내가 순종하고 있다 내가 그분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기가 뭐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통치의 왕권 앞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없어요? 그러면 왜 없겠어? 있겠지 그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그런데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아이 돈노, 유 돈노, 피차 돈노, 쌤쌤이 돈노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느냐? 그건 몰라요 왜 모르냐? 자,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혹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황성을 빼버리기로 했죠? 그렇죠? 명황성은 없어졌어요? 자, 수, 금, 지, 여기가 지구예요 여기 많은 혹성들이 이렇게 돌면서 또 다른 은하계가 있어요 자,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개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은하계가 전부 다 옆에서 혹성이 10의 23승계가 있대요 10의 23승계 10의 23승이라면요 거짓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어마어마한 여기에 그 혹성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인 지구 이 지구에서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딘가에 하나님이 멋있는 집을 져놓고 이게 천국이야 우리가 아주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띵띵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우리가 죽어서 여기를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10의 23승을 있으라 그래서 있어진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이 10의 23승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10의 23승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10의 23승보다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개념이 자꾸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광활한 이 하나님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 지구에서 여기 어딘가에 저기 죽으면 가면 어딘가에 좋은 대기권을 향해서 들어가는 예수님 비록 머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천국에 가면 새로운 가발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긴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새로운 머리에 있는 그 예수님이 올라가서 어딜 가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겠냐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10의 23승에 있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 통치 왕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10의 23승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 어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든지 몰라요 성경이 안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아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에베스 교회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건면했을 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은 사람 있다 그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뭐예요? 나 못 받겠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크리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 개념이 나중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오해해요 우리는 기독교를 윤리적 도덕적인 죄로 우리의 죄를 자꾸 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 죄로부터 자유함 할 때 가서 하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내가 내 인생을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 그게 더러운 죄예요 그게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왕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착하게 성실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성공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지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면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라면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부분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아 나 왜 이러지 아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자기 후회의 자기 연민을 회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상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윤리도덕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이라는 것이 죄라는 개념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졌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또 그분 앞에서 이 순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주님과의 교제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왜 콰이 타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이라고 말하는지 들어야지 순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의 개념이 다시 쭉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짐이 어떠냐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어둠이 사단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 사단이 어둠이 우리를 다스렸던 곳 그것은 어둠과 함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 저주예요 그 어둠이 다스렸던 곳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주권자 앞에 돌아왔다 들어가게 됐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10원에서 얼마 뺀 거죠? 왜 자꾸 구원받으라 그래? 10원 받으라 그러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에 비슷한 말이 뭐예요? 구출한다 구조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출하냐 어디로부터 구조하느냐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출 구조하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조되라 구조되라 어디로부터? 어둠의 권세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대는 거예요 구조되는 거예요 구출되는 거예요 어디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그것을 골롯에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바울이 표현하면서 골롯에서 1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롯에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구출됐습니까? 이 말이에요 과거의 흑암이, 어둠이, 사단이 때로는 내가 나를 다스렸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졌습니까? 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안 받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리더 생활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기도 하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에 예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 그래서 죄라는 개념은 불순종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면 순종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려고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의 뜻이 주님이 저를 향하신 그 마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그래서 그분의 뜻에 내가 순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려고 그러고요 그 분별하도록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몰리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쫓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렇게 알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찾아갔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성숙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여러분 이것도 극단적인 예가 될 줄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만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만명이 주님을 찬양하고 만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야심이면 어떡하죠? 내가 그렇게 만명의 목회자, 목사가 되려고 하는 나의 어떤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내 욕심, 욕망이 거기에 숨어 있어서 그렇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나는 이루려고 하는 수 있죠 우리 상하이의 저희 교회가 아이들까지 출석 인원이 매주 한 3200명 정도 보여요 그러면 제가 3200명, 여러분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런 우리 이민교회 빼놓고는 지금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런 데서 제 마음속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교민들 안에서도 복음을 준 거에 됩니다 그래서 5천명을 만들고 만명을 만들고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해서 말할 때 선교와 전도라는 말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내가 주님의 뜻을 순복하려고 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펼쳐나가려고 한다면 그럼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계속 물어야 되냐 주님, 주님의 뜻이 오늘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저희의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저희 비즈니스에, 제 인생의 삶에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 저도 이렇게 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주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시겠어요 저처럼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겟세만의 동산에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곳 마지막 앞에서 땡깡을 치면서 나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내가 가시 멸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옆구리에 창을 찢겨져서 물과 피로 흐르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그 모시를 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길 원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땡깡을 쓰고 안 지고 싶어 하느냐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처음에서부터 올 때서부터 알았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뭐 하면야 십자가에서 예수를 누가 죽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인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다른 표현으로 써야 돼요 십자가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일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카비넌트라는 뜻이 쪼갠다 찢는다는 뜻이 쪼갠다 그래서 할레라는 의미와 하여튼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엘레엘리 라막사막대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죄는 죄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이 너무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이게 큰 고통이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고통이냐 조금 있으면 부활할 건데 여러분 사랑해봤어? 사랑?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이별로 3일 동안 띄워놓는다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버린다라는 것 때문에 엄마로부터 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엄마를 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자기가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자식을 버리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인간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신당한다라는 게 가장 그래서 마음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자가 바람을 폈다 여자가 바람을 폈다 왜 그러면 막 그렇게 펄펄 뜨냐 그게 배신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본능적인 반항들이 가장 강한 그런 면수에서 어떤 면수에서 우리가 신뢰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들이에요 인정되는 하여튼 어쨌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또 버림받을 것에 너무나 끔찍해서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거 지라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지고 싶어요 하나님 또는 그렇게 잠실함이라도 그런 버림을 낳는 그런 형벌과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이미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지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내 의지를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굴복을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돕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속에 내가 나를 순복하도록 그런데 순복하기 싫은데 순복해야 되는 그 나의 의지가 그 땅한 그 마음이 이 십빛을 타해서 그 땀방울이 나중에 그 십빛을 터져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아버지의 뜻에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듣고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순복함으로 말며마 예수님으로 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이뤄내게끔 되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게끔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쓰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 앞에 그러면서 거기에 나도 반응할 수 있죠 아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근데 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그 주님의 뜻 앞에 내어드리는 근데 때로는 불순종한 것들 속에서 그 죄에 나를 돌이킨 것과 그런 나를 용서하신 것 때로는 그 불순종 속에서 오는 주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나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점점점점 성숙해져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에 성숙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울로 비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저울질 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 가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그 어떤 거와도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의 감추인 보아 같다라고 설명해요 이 말은 뭐냐면 밭의 감추인 보아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전쟁이 자주 나으니까 피난 생활을 가게끔 그럼 피난 가게 되어질 때 일단 생필수품들이나 보물 같은 것도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가다가 잊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해가지고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항아리 같은 데다가 금은 보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만 아는 땅바다가 어디에 땅 같은 데 어디에 저 나무들 저 사이에 어디쯤에다가 깊게 묻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거 파서 다시 쓰면 되는데 가서 그만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보아가 땅에 감춰진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역사가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거기 땅에 어떤 소장농이 땅을 파고 있었어요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파보니까 뭐예요 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서 주인한테 물어봐요 저기 저 주인님 혹시 저쪽에 있는 저 땅 안 파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거 왜 필요해 그럼 내가 팔 수 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백만 원이면 저 땅 파겠대요 백만 원이며 그래서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면 백오만 원이 나올 것 같아 백오만 원 자 그러면 팔까 안 팔을까 파는 거 왜냐 내가 집에 있는 돈 백오만 원을 만들 수만 할 때는 다 팔고 오만 원 안 하고 백만 원을 줘서 저 땅만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십억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면 백만 원은 우리 집에 있는 거 파는데 아까워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분의 다스림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줘서라도 어떤 것을 포기해서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저는 어릴 때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왔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그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거예요 고민해요 왜냐 부자한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이 이걸 다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영생을 저울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너 나 또 영생 얻을래 자 그러면 500원만 내 그럼 줄게 그러면 500원 내고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럼 영생 가질 거 아니야 근데 500원이 아니라 5천만 원 5억 50억 500억을 내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500억인데 500억 다 내놔라 500억을 다 내려라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왕권 통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안정과 보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내가 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우리는 철적으로 그분의 통치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통치의 주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보호와 다스림과 안정과 보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돈이 세상이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내 자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붙잡고 있는 나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되는 것은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보장이 있고 그분 안에 안정이 있고 그분 안에 내일과 미래가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너 나 믿을래? 그런 너 나를 믿어줄 수 있어? 예 제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일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런 삶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저울질 당할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는 사람이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의 다스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구원 역사 구원사라고 한다면 이제서부터 그런 구원의 역사 구원사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기도 없나? 기도? 기도라고 그러나? 학원에서 단가반에서 칠판 지어주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자 조금만 이제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자 봅시다 여기를 보이소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한 겁니다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했어요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해서 시간, 시간의 처음 시간의 처음을 알파라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의 처음이 언제냐는 거예요 시간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이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성 그것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영원이라고 한다면 영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 그 영원성 속에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계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원성의 처음 그 다음에 이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한다 영원히 산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언제까지 사냐는 거예요 그런 영원성의 마지막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권자 내가 시간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주권자 되신 그분의 처음 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계셨느냐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전 영원전 그 시간의 영원후 영원후 그런 하나님의 영원전과 영원후 그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전과 영원후라고 하는 면들 속에서 그 하나님 그 당신이 언제서부터 계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우리 쪽에서 지적인 사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셨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안 생각해본 사람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 생각해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생각에 한 번씩 다 해봤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우리가 사춘기 때나 고등학교 때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대답이 뭐예요? 그냥 믿어 믿어 그냥 믿으면 알아 그냥 그렇게만 해줬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니 스스로 하나님의 영원성 주권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그 속성으로 언제부터 계셨어 그렇게도 그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성은 또 뭐고 전도사님은 뭐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 너 크면 알게 돼 그러면 큰 다음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큰 다음에는 우리가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대학부 와서는 아무도 안 묻고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오는 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막연함들이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I don't know? 왜 모르냐? 왜 하나님이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하나님에 있는지를 왜 모르냐? 우리의 인식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인식에 알 수가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을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게 무슨 색이에요? 보라 이게 뭐죠? 무지개색이죠?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이 빨간색서부터 보라색인 거죠 빨간색서부터 보라색을 천 가지 이상으로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더 하나 과하게 발달해서 그러나 여러분 빨간색 넘어서의 적외선 적외선은 맨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보라색 넘어서의 자외선 맨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맨눈으로 안 보인다고 적외선이 없다 자외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 가시광선밖에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시각 이 시각의 한계는 뭐냐? 가시광선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가시광선인 적외선과 자외선은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라고 적외선과 자외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20Hz에서 2만Hz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카페트 위에 이불 위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리가 있죠? 바늘 떨어지는 이불 위에 바늘이 떨어지면 소리가 있지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20Hz가 안 되면 안 들려요 우리 귀에 지구가 공전 좌전하면서 지금 괭음을 내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2만Hz가 넘으면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우리 귀에는 사람의 청각은 20Hz에서 2만Hz 안에서만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예요 청각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20Hz 미만이라고 해서 소리가 없다든지 2만Hz가 넘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있지만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식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뭐가 있을까요?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 인간이 모든 걸 다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신학자죠? 신학자가 아니잖아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철학자가 누구 있죠?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는 분 우리 여기 미남 졸고 계신 분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네 그래요 인마늘 칸트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칸트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칸트가 인간의 인식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모든 걸 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인식 밖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의 인식 밖의 영역 속에서 신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 담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의 인식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의 영역을 인마늘 칸트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왜냐? 이것은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인식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을 인간의 인식으로 설명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여러분 FM 방송을 AM 단파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FM 방송을 어떻게 AM으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인식에 밖에 있는 분을 어떻게 인간의 인식으로 그분을 납득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 인간의 인식으로 과학으로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자꾸 비과학적 비논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기독교는 비과학, 비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밖의 영역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논리, 초과학적인 것이지 비논리,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비논리, 비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대어데스 댐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디 대어데어디? 인간의 인식 안에서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인식 속에서 알려준 것이 뭐냐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게시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게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언제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인식 밖의 영역이에요 밖의 영역이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인식 밖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나 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나 있다 나라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게시라고 말해요 게시 게시라는 말이 뭐냐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감추인 것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수건에 얼굴을 가렸는데 그 수건을 들친다는 뜻이 게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냈어요 영구 여기 있지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나 여기 있지 하고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동물과 나무와 물고기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연 만물과 더불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게시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게시다 일반 게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연 게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나는 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냥 살살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 그러니까 막 가면 목이 아프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그러는 게 조용히 할게요 이제서부터 로마서 1장 20절 자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한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냐 이것이 인간이 부패한 죄로 말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모습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인해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본에서도 세계 첨단의 과학기술을 하는 연구 단지 속에서요 여러분 뭐 만들어 놓고 돼지대가리 놓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절을 하듯이 그분들이 그 신사에 관로 되려다가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참 그 인간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어떤 의사는 정말 인간의 몸이 너무너무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히 진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만 정말 조물주가 있다 이 조물주가 이걸 만들지 않고서는 인간의 몸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과학자도 자연의 우주의 법칙을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로 말며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것을 하나님을 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마치 여기 피카소의 그림이 있어요 이 피카소의 그림이 있는데 이 피카소를 우리는 못 만나봤지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의 정신세계를 피카소의 존재를 정신세계를 유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피카소는 안 만났지만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맨눈으로 직접 못 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심을 알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저 사실이 믿어지도록 되어진 사람들은 뭐냐 지금 옆에 누가 앉아있죠? 형제자매들 사람이 앉아있죠? 사람이 있다는 건 곧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이 앉아있죠? 그럼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이 앉아있죠? 그럼 뭐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존재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서 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자연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그 아침 이슬을 통해서 나무 잎에 그 굴로는 아침 이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떤 신의 마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성이 주님을 향해 모아질 때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호흡을 그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요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옴으로 BC와 AD를 구분해요 기원전 기원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간의 이 죄에 이제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세계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장사 지내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성 속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분이 지금 하늘 어디에 대기권 어디에 있는 아니면 저기 명왕성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 그분의 통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왕권의 우편에 이미 승리자처럼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승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존깃해 되어지신 승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다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세다 종말이라고 쓰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시간의 마지막을 말세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마지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 그러니까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말세예요 마지막 세상과 단절되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냐 세상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 세상의 다스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서부터 이제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열었기 때문에 이때도 말세고 바울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이 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시 재림에 오셔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 전부 다 믿음이에요 구약도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지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지 그래서 오늘 2008년 오늘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죠 구약에서는 양을 잡으면서 양을 잡으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믿든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시고 여기는 시간이라는 개념보다 새로운 차원이에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서 완성되어질 나라 우리는 이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그분의 이김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존귀함과 또 뭐 있니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그리고 눈물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는 있지 않는 완성된 나라야 완성된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성된 이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오늘 들어오는 자를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 우리도 그분의 다스림함에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Already Not Yes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는 면들 속에서 우리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왜 재림을 기다리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돼요 그러나 아직은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리하신 곳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살면서 전투하는 사단과 전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어지는 가운데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지 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 속에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현재적 미래적 사이 속에 오늘 크리스찬들이 갖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갈등을 하냐 그 갈등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만 좀 이야기한다면 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왜 그러냐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사단을 무적형에다가 다 사단을 잡아눌 때까지는 이 귀신들과 마귀들을 다 잡아눌 때까지는 이 사단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적형에다가 원수 마귀를 다 잡아눌 때까지는 이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떠냐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탄이 활동하는 것은 뭐냐 패잔병과 같은 사단이었어요 패잔병 패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했다라고 이렇게 가상을 합시다 그래서 남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평양과 백두산에다가 태극기를 꽂았어요 그런데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 평양과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지만 아직 지리산에 빨치산을 다 토벌하기 전까지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패잔병 되어진 사단이 무저경에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 잡아누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옛 과거의 사단의 통치에 여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장악하려고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면 속에서 우리가 자꾸 옛 습관과 옛 자아의 어둠의 사탄에게 자꾸 쓰러지는 죄 가운데 패배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아니야 돈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속이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지 정치가 아니면 어떤 이데오르기가 이게 마치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냐 돈이 우리의 힘이요 이 부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데 돈을 메시아처럼 정치가 메시아인 것처럼 권력이 사상이 메시아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거짓의 압이의 속임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단의 장난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이 거짓의 압이인 사단으로 말며마 거짓 메시아가 얼마든지 이 땅에 판칠 거예요 또 가칭 거짓 메시아가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넌 크리스천들하고 아직까지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아직까지는 이 땅에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우리와의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선으로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악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자들은 어떻겠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선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악해요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양로운 짓고 고아운 짓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마치 그렇게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 내면은 뭐냐 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성경은 악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자체가 이미 어둠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무시당한다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죄의 본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인정되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성공 출세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공 출세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의 잣대가 사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잣대는 뭐냐 내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속에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새로운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자아가 어떻게 인정이 되냐 나라는 존재가 돈을 갖고 학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것으로 내 존재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이미 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존재적 가치가 많이 배웠느냐 돈을 많이 가졌냐 성공했냐 출세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에 이미 나의 최고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섬기는 낮아짐이 나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그들을 어떤 면수에서 군림하는 것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나의 존재적 가치가 더 빛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수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뭐냐 우리들도 저들처럼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태양 앞에서 촛불을 켠다고 태양이 더 밝아져요 태양 앞에서 성냥불을 더 켠다고 밝아지지 않는 것처럼 내 존재의 가치가 돈이 더 많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권력과 높이를 받는다고 내 존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한테 자꾸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뭐냐 이 세상의 잣대에 의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잘생겨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지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내 존재의 가치가 더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있는 자는 나는 나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있을 때 나는 고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이미 이런 면 속에서 넝크리천들과의 가치관에 충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돈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파워 힘을 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오늘 내가 어떤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서 때로는 저들이 말하는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하기가 힘든 것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파워를 추구하고 크리찬들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디나미스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세상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파워를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파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파워예요 우리는 그분의 파워되심 앞에 속에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오늘 이 환경을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감당하기에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의 디나미스로 이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이겨내는 삶 이게 그리스도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집안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집안이 정말 지겨워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집을 때려치고 나와서 아니면 기숙사에 돈도 없게 애들 어디 가서 빈대부터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뭐냐 그런 어머니, 아버지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들어가면 청소도 안 됐고 집도 없고 옷도 나고 그리고 술 먹고 와서 때려보시고 싸우고 하는 가운데 속에 살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주님 나는 참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깽판 치면 너무너무 무섭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엄마를 끌어안고 동생들을 위해서 지배해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그 일을 한다는 게 너무 벅차지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 내가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집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여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디나미스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엄마를 위로하고 그런 아빠를 여전히 사랑하고 동생들을 그리고 집을 청소하고 그래서 때로는 잠을 별로 못 자면서도 학교와 집과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때로는 옷을 몇 년도 계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냥 때로는 추린님과 같은 아니면 잠밭대기 갖고 입고 가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구겨짐이 없는 그 맑은 웃음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이웃들의 어려움도 속에 동참해요 어떻게 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냐? 너는 천사펴냐?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달랐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드나미스가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가는 삶 그런데 이렇게 이겨가는 것이 이 세상에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 야,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죽어라야 그게 사는 거냐? 그게 마치 인생이 너무 걸레같은 것이고 그게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끊임없이 이뻐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형해야 되고 나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남자 만나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 나, 나 그런데 그것이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힘을 가졌다 그러는데 전혀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충돌인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이 몸뚱아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로 우리의 몸이 있지만 이 육체잔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한 것이지만 이 몸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10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벌써 11분이 됐어요 11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피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목소리를 이렇게 더 높이게 되어지면 내일 아침에 목이 쉬워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딴짓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기 들리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리는 병에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길들여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여짐이 뭐냐? 우리가 이미 예수님 밖에서 이미 길들여진 것이 있어요 어떤 맛에 길들여졌다든지 어떤 것에 우리가 중독되어진 길들여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길들여진 중독성이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둠의 것은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우리의 몸 자체가 길들여진 것을 하루아침에 끊어진다는 것이 어려워요 물론 의지적인 면 속에서 하루아침에 끊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술 맛을 모르면 술에서부터 끊어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담배 맛을 모르면 담배를 끊어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마약을 모르면 마약에서 끊어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도벽을 모르면 내가 도벽을 하는 데에서 아니면 도박을 하는 데에서 끊어지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중독이 되어지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성적인 감각에 내가 길들여지면 성적인 감각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님 앞에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스터베이션을 이미 알고 있다 포르노를 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것은 이미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다스님을 받고 큐티하고 내가 성경 공부 조장으로 찬양 인도자로 내가 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집에 가면 여전히 포르노보고 있고 여전히 자유화행하면서 여전히 성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육체에 길들여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니? 그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어떤 생활 습성, 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우리의 방해를 하게끔 되어지는 거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길들여짐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풍성하고 기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여전히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요 넌크리천들과 같이 간의 혼동들, 갈등들을 일으키고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길들여짐들 속에서 갈등하는 거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갈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훈련, 무장받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현재와 미래적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과 무장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함께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함과 그 진리를 노상 우리가 확인되고 그리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선포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주권을 어떻게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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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